오늘은 찔레나무 새순 활용 및 먹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찔레나무는 전국의 분포에 있고, 새순을 비롯해 꽃과 열매 뿌리까지 모든 부분을 약재로 씁니다. 찔레순은 3월 초중부터 새순으로 영양분을 급격히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이때 갓 올라온 어린순을 채취해야만 약혈을 볼 수 있고, 맛과 영양분도 매우 풍부해집니다. 찔레순에는 풍부한 아미노산과 비타민사포닌 등이 들어있고, 이를 건조시켜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몇 배는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찔레순을 생으로 뜯어먹거나 음식 및 간식 등으로 고루 활용해서 먹을 정도로 옛부터 귀하게 여기어왔습니다. 찔레순은 신장과 췌장을 이롭게 하여 소변 배출을 원활하게 하고, 당뇨로 인한 단백질이 소변에서 섞여 나오는 소변당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제대학교에서 찔레순으로 혈청 및 간조직의 지질대사에 미치는 영양과 고콜레스테롤을 관찰한 연구 내용이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혈청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의성 있게 낮추었고, 지방과 지질 흡수 억제 효과가 매우 우수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맥경화지수 측정에서는 체외배설을 촉진하고 낮은 수치로 작용되었습니다. 이는 혈중 콜레스테롤의 양을 현저히 저하시킴으로 심혈관계 질환의 유발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인정되어서 동맥경화지표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서 찔레순은 체내 지방과 체중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다이어트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이어트에는 찔레순을 말려서 차나 분말가루 형태로 만들어 먹으면 상당한 체중 감소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찔레에는 당뇨에 좋다고 잘 알려진 여주보다 천연인슐린이 10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연구학회지에 보고가 되어 꾸준히 먹으면 혈당관리와 만성병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찔레순은 먹는 방법이 많은데 오늘은 어린순을 채취해서 나물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물을 냄비에 붓고 팔팔 끓여줍니다. 물이 끓으면 채취한 찔레순을 넣고 주걱으로 골고루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대략 2분정도 데치시면 되고 꺼내서 찬물에 식혀줍니다. 그리고 불순물이 빠지게끔 깨끗이 두번정도 헹구어주고 손으로 꽉 자내서 물기를 빼준 후 양푼에 넣어줍니다. 양념 준비물은 당근과 참깨 다시다, 맛소금, 찐마늘, 참기름을 준비하시면 되고 모두 양푼에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비닐장갑을 끼고 골고루 버무리면 완성이 되겠고 그릇에 예쁘게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찔레순은 맛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씹는 맛이 부드러워 봄철 별미가 따로 없으니 한 번씩 만들어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차로 이용하실 경우에는 잘 다듬어서 깨끗이 씻은 다음 데쳐서 3일정도 건조시킨 후 차로 다려 마시거나 묵나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당뇨나 암환자들은 찔레순과 민들레를 배합해서 탕제나 산재환재 형태로 먹으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술을 즐기시는 분들은 찔레순을 1분정도 살짝 데쳐서 초장에 바로 찍어 술안주로 먹어도 좋습니다. 찔레순은 많이 먹어도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소화기 계통이 약하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로가와 공장 및 환경오염도가 심한 곳에 채취한 것은 오히려 건강에 더 해롭게 되니 꼭 산이나 청정지역에 채취한 것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